에? 이게 진짜라고? 아... 그건 아니지. 오마이갓, 넘벌리버블! 아직도 보이는 대로 믿으십니까? 진실 혹은 설정. 우아한 인생. 사월에 만나요. 당신의 눈을 의심하고. 당신의 귀를 의심하고.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라. 올밤 관찰 예능에 한 획을 그을 새로운 예능이 찾아옵니다. 진실 혹은 설정. 우아한 인생. 사월에 만나요. 아, 진짜 이런 리얼은 또 처음 봐. 이게 리얼이면. 너무 리얼하니까. 저렇게 산다고요? 그럼 주은이 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? 편하게 얘기해, 편하게. 아... 뭐야, 도대체. 믿을 수가 없어. 오, 어떡해. 뭐야, 이거?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데.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. 졌어? 아! 아,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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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야, 이거는. 진짜 뭐 어떡해요. 이게 진짠지. 연기적으로는. 아니, 근데 하이라이트가 너무 충격적인데, 이거. 나... 이따가... 샘 보러 가자. 난데 소리 하지 않아, 진짜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도준이 시선 끌기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오늘 내가 형 이제 프로포즈 하는 날이거든. 프로포즈를 궁금해서 하나 해. 너무 별로 아니야? 문제 있어요?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아, 무서워. 이거 악마 편집이네, 완전. 악마의 얼굴을 하고 계세요, 지금? 아유, 진짜. 너무 충격적이지. 난 이게 설정이 그렇게 있어. 너무 이상하지 않아?